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했던 파리 생제르망의 은바페가 현 소속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. 파리 생제르망은 오늘 은바페와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. 현지 보도에 따르면 파리가 은바페를 잡기 위해 주급 15억 9천만원과 함께 약 1,590억원의 보너스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은바페는 오늘 새벽에 열린 리그왕 최종전에서 메스를 맞아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5대0으로 대파하며 재계약을 자축했습니다.